그 상대는 공격중! 야간사이뻔 리자몽이 이쁘긴 해 아니 진짜 좀 못생겼다 이거 우선 똥색 되는 애들은 좀 쓰레기야 와 나이템이 존나 이쁘네? 나이템이 존나 이쁜데? 아니 어떤 걸 할까요? 뭐 할만한 게 있나? 시전 1호치가 해야지 시전 1호치가 만약 될라고 한다면 파이 1호치 맞아요 그 파이 2호치요? 따라큐 1호치 크으으으으으윽 한 게 딱 더 정해줘요 자만보고 1호치 이런성이 괜찮냐 약간 파란색 되네 약간 파란색 되네 원래 색깔하고 크게 다른 거 같지 않는데 이런 색깔되네 딱히 안 이뻐 1호치 리자몽이요? 쓸 수 있는 1호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그거 해야지 리자몽 아니면 마기라스 해야지 마기라스 석탄산 필요하지 혹시 육가몽한 거 탈등도 줄 수 있어요? 둘 다 주시면 제가 뭐 치킨한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왔다 오 뭐야 야 1호치다 뭐야 야 1호치 6관목인데 에디신가봐 그리고 탄동을 잡으러 갑시다 불꽃목 일로감 나오다 뭐했죠 엄마 아이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잖아 아니 시절한 돹도 만드는게 아니고 1호치 뽑으려고요 엄마 레벨어 엄마의 모습이 지나 Alors 알 언제 나오냐 팔 개고있을때까지 저.. 됐는데? 어.. 맞다. 오케이 이러고 그냥 돌면 태어난다는거죠? 오케이? 알정살을 하자! 알정살을 하자! 앉아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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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로치 말해봐요!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로치 말해보고 그거 해드릴게요! 나도 이쁜게 덜 해! 시절도 괜찮은데 이쁘고 시절도 좋은거! 이쁘고 뭐야? 파울이.. 파울이.. 파울이 근데 다 했잖아? 이브이 할까? 야 이브이 아니야 이브이! 아 이브이가 안 됐다! 여기 있네! 이로치 지나 모음이 있네! 아 근데 그렇게 안 이쁘다! 저 닌피아가 좀 이쁘네! 닌피아는 좀 이쁘네! 닌피아는 좀 이쁘네! 나머지는 좀 그렇네! 닌피아는 이쁘다 근데! 야 그럼 이브이 잡으러 가자! 손이 써라! 바이겔에 이누이! 아 지나는 거 상관없어! 어차피 이브이 틀어라니까! 됐다! 됐다! 넌 왔나! 정우화! 나? so... 좀 더 쉬어 적이거나? 나 양아? 보내왔어! 와 이브이다! 1! 면이 좀 야하다 약간 아름다운 여인의 다리 같은 뚜껑 아 짬뽕 국물 짜장면발 밥을 마시네 미치 밥을 마시네 미치 공간을 지키는 꼼꼼 자장면을 지켜준다 imen은 물을 다 먹었을까 면을 지켜줍니다 할머니 3만 1호치 나올때까지 실행되려는건 아니죠? 얘 좀비 뒤안이 있는데 이게 2위가 쓰레기가 아니고 얘들 쟤들 쓰레기 아니야 쟤들 좀비가 전부 다 쓰는 애들이야 비싼 애들이야 팔자를 그리면서 1호치에 팔 누구한테 2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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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호치를 갈때 맵이면 얼마나나? 얘들의 가치가 2호치 그래도 하루도 써야되는데 얘들 가치 그래도 5,6만원 10만원 하지 않을까? 한 마리다 오오오오오오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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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랭놈 ARSE 뭐 주작이야 나 운전자고 했지? 도감 퇴여러 간 새끼 나와 진짜 도감 퇴여는데 세상에 생일감을 했었잖아 뭘 애지줄이에요 떴는데 뭘 애지줄이야 뭐 얍줄아야 아이고 시X 이거 다른 사람들 보걸로 파지 좀 걸려요 말아서 뽑은 거야 뭐 한 건데 뭐 한 거지 이슈아 얘가? 얘 아닌데? 얘 아니고? 얘 아니고? 얘다 얘다 어 두 번째 두 번째 이브이? 어 얘지 오케이 OV 특수 상대 좋다 나쁘지 않죠? 어? 비 비 비 비 비 척상 뭐냐고? 우와 위험해지 드림 척상이야 이 새끼 악마 그냥 님피아 갑니다 이름 에디디온으로 하자 아니 무슨 에디몬이야 뭐 구레돌이야 이 개새끼들아 개소리 하지마 개새끼들아 완전 악마새끼들 아니야 이것들 아 개소리 하지마 이게 1호치야 부스터 1호치야 이게 이거 부스터 이게 무슨 1호치야 이 새끼 봐라 와 이 새끼 봐라 이 새끼들 봐라 생각 봐라 이 새끼들 얘네 면험도 없는데 캠프로 챔프를 돌리면 된다고 오케이 챔프 오케이 일로와 이브이 아하하하하하 메탄농 꺼주고 있네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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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뜨다 week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страни 이번 좀 빠쓰야 나 습 delic 따는데 уч 이거보라些 아하하하 존당이에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tone 호' Stock 안 좋아 추워오세요 빨리 어디갔어 이브이 어디갔어 어디갔어 잠깐만 진짜 어디갔어 아니 스토레이지 펫도 망치면서 도망쳐면서? 자 카레먹자 우리 카레먹어요 카레먹자 카레먹자 와 존나 맛있겠는데? 어우 야 존나 맛있겠다 아니 왜 이리같이 펫냐? 이뻐라 어디갔잖아 와자용껏 맛 지랄다 니피야 ίνaks 흐어우 빠라라마라마마바 혁준님 아무리 이루치가 갖고 싶었다는 에딧이죠 이름은 양심있게 에딧공을 지어주시고 무슨 에딧이에요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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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존나 이뻐 번쩍번쩍해 오허,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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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가보겠습니다